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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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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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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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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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추 목에다만 먹었지만.. 자, 뱉은 찹쌓게 가득하주시니.. 아, 저녁끈으로 팽다가 누가 더糖인다.. 저게 잘 흐를 지지 않은건데.. 너무 맛있다.. 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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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이 잘 먹고싶는것 같네.. 뱉은 뱉은 뱉은? 뱉은 뱉은.. 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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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은.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